제일 처음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만 뵀다가 또 오늘은 목요일에 뵈니까 색다른데. 목요일마다 아무래도 좀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정광우 대표와 나눠볼지. 첫 번째 본격적인 이슈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좋지 않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 과연 실적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섹터고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패턴은 늘 분기마다 나오는데요. 자, 이번 분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마이크론 사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마이크론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먼저 실적을 내는 것은 분기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한 달 빠릅니다. 12일, 12월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분위기를 좀 보일 수 있는 것인데 매출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약 3.7%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9.7%나 상해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좋았는데요. 원래 컨센서스 매출액이 81억 달러, 근데 가이던스는 85억에서 8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가 2달러 24센트였었는데 가이던스는 2달러 36센트에서 56센트.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숫자들은 다 좋았다. 사실 이제 이틀 전에 실적 발표 나기 전에 2.7% 상승을 했었고 시간에서 그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데 이제 어제 증시에서는 또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약한 걸 보고서는 좀 빠져서 사실 오른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변동폭이 없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하락을 했고 오늘 시장을 보니까 또 삼성전자는 보압권이고 SK하이닉스가 또 오늘은 1% 넘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왜 이렇게 우리 어쨌든 뭐 전체적인 최근의 패턴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최근에 보시면 좀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미국 증시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너무 좀 약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대표주들인 반도체 주식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개배적인 요인도 조금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홍라이 관장이 1조 3천억가량의 대량 매도를 했고 이 부분이 물량이 아직까지는 좀 소화 중이다. 그런데 좀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게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대출 받은 금액이 1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금액을 이번에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이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매물 부담은 없다. 네, 그리고 이게 매각 신탁 계약도 작년에 이미 맺었었던 게 대주주 일가들이 전부 이거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부 연락 관련해서 상속세 내는데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원래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건데 이제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현재는 삼성은 5년으로 신청을 해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세청에서 만약에 10년으로 좀 수정을 해준다면 그럼 더더욱이나 향후에도 물량 부담 없이 사실상 배당만으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일시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하이닉스도 어제 오늘 합치면 이건 지금 내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건데 어제 좀 좋지 않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중국에서 YMTC라고 해서 양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플에 넨드를 납품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반도체를 보시는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시는 것은 가격 변동이나 물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가 아직 진위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닌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호실적인 마이크로인이 나온 것이 완전히 묻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7만 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6만 9천 8백 원, 9백 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 봤자 7만 100원 이 정도에서 계속 저 답보 상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수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 진위 여부가 아직 SK하이닉스와 중국 쪽의 이야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좀 가려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중국 쪽에서 이렇게 주요 메이저 회사들, 애플 이런 데에 납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시간 지나면 한 번씩 돌림노래처럼 유행가처럼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현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스탠스 그리고 러시아 관련 문제까지 많이 엮여 있는 게 있어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관련해 중국에게 유화책을 제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아직까지는 좀 악재로 본격 반영돼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좀 애매하니까 애플 기기에 중국의 반도체를 넣는 걸 그다지 환영할 것 같지는 않은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됐다는 건 또 그러면 뭔가 잦으면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제 납품이 되어간다고 하면 사실 펀더멘탈 영향은 초기에는 적을 것입니다. 소량의 물량이 일단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선반형이고 미래를 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반도체 섹터의 그런 경쟁의 강화, 경쟁이 격화된다. 이런 걸로 보아서 반도체 주식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 PR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게 되는 이슈로 작용해서 주가에는 만약 진짜라고 한다면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쪽의 상황, 실제로 애플에 낸들을 공급하게 될지 이 이슈는 계속 좀 저희가 팔로우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을 하나씩 하나씩 까봐야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4월 초에 나올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 시즌에서는 정말로 모범생입니다. 거의 제일 먼저 실적을 내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컨센서스 예상치죠.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씩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또 뭐 일회성이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뭐 조금 약간 기존의 그런 트렌드대로 긍정적인 상회하는 약간의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현재로서는 예상치가 매출액은 75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잠정 실적을 내고 나서 다음 달 말이 되면 실제로 투자자들하고 대상으로 해서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잠정 실적은 서프라이즈만 일 것이냐 아니냐만 체크하는 용도고 실제로 업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달 말 정도 있을 컨퍼런스 콜이고 그 즈음이 되면 하이닉스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실제로 분위기가 어떠한지 이거를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쨌든 다음 주 정도에 4월 초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4월 말 정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M&A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뭔가 답도 없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가 이야기가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일까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처럼 사질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 안 들어온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요즘 좋지가 않으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은 언제 살까요?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그나마 전쟁이나 모든 것에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제일 강한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사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높고 또 음식, 식자재 쪽이 높아지니까 이런 비중이 높은 나라인 대표적으로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환율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시장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이런 원자재가 오르면 한국이라든지 이런 일본 이런 나라들은 피해를 예,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수급 쪽으로 나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보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가 일단은 가라앉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결국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어야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우리 시장의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시 레벨업이 될 텐데 지금 계속 2700선에 머무르고 있고 때마침 삼성전자는 7만 원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럼 삼성전자의 수급 몰리거나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지수만 올라가고 내가 가진 쪽목은 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개인 투자자들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멈춰 있잖아요. 지금이 그래가지고서 좀 중소형주들 그런 쪽에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꽤 수익 본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별다르게 상황이 되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박스 상황에서 중소형주로 소위 말해서 좀 칼라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께서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투자하시는 그 소용주들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수급을 끌고 가버려서 전자가 다 끌고 가버리면 블랙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과연 주주하는 책을 더 과감하게 낸다든지 말씀해 주신 대로 M&A를 과감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실적 발표회나 이런 거에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하셔서 투자 전략을 조금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중소형주나 종목별 장세로 좀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실 텐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좀 맞물릴 수 있으니까 그때를 아마 중요한 포인트로 또 포트를 바꾸셔야 하거나 전략을 또 새로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